풀스윙 배드민턴 풀스윙 배드민턴 맛있는 거닥 Nak 볼을 빨리 치는게 문제가 아니고 볼 속도를 읽어야 돼 내 눈을 읽고 있어야 돼 떨어뜨린거 보고 하나 이렇게 쳐도 돼 빨리 안투를 줄리잖아 그런데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정해놓은 타점을 정확히 지켜야지 내가 온화한 위치가 여기 여기 떨어질 때 봐 하나 하나 그 위치를 정확히 정해봐 본인이 딱 정해봐 어디서 줄 거야 그러면 그 위치에 그대로 또 봐 바로 맞추고 가자 어깨가 이 상태로 어깨 빼고 가볍게 빠르면은 꽈라 박아 빠르면은 꽈라 박아 보인다 봐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빠르게 하면 꽈라 박아 라켓이 볼 속도를 맞춰야 돼 라켓이 볼 속도 보고 맞춰 내야 돼 근데 빨리 하잖아 나켓이 볼 속도를 맞춰야 돼 나켓이 볼 속도 보고 맞춰 내야 돼 근데 빨리 하잖아 볼 떨어진 속도로 나켓이 나가는 속도가 정확히 맞춰야 돼 그러면서 딱 잡아야지 볼이 맞고 튕겨 근데 빨리 치러 보여 다 똑같은 게 하나만 이해하면 돼 하나만 어? 힘 빼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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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지금 싱 할 때 하고 지금 싱 할 때 하고 어떻게 됐어 이거요? 그럼 그대로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내야 돼 어? 좀 더 더 기다려도 돼 힘 빼고 힘 빼고 더 힘들어 하지? 그거지? 뒤로 그럼 제가 더 가볍게 빠르게 cognizorge 앉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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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절대 안 골아봐. 골 보다 본인 시선이 높으니까 골아봐. 골 보다 본인 시선이 높잖아. 그럼 골아봐. 거기 어디쯤 있죠? 이 정도. 내가 원하잖아. 이 정도. 이 정도다 그러면 내가 이 높이를 잡고 그냥 던져봐야지.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있잖아. 위치를 정확히 정하라고. 내가 치고 싶은 위치를 정해놓아. 그렇지. 거기를 끝까지 해야지. 위치 정하고. 힘 빼고. 더 가볍게. 더 가볍게. 힘 빼고 천천히. 천천히 해도 되잖아. 또 힘 더 빼야 돼. 더 가볍게. 더 가볍게. 그러면 이제 볼이 조금 빨리 왔다. 그럼 빨리 던지는 건 맞잖아. 늦게 오면 늦게 던지는 거고. боль 베스트. 안자. Oops. lumière이. Crisp. корen. 뼈를 주고andon. 펜 Ikro. росpux. 정말 здholder. 슈위를 놓고 senators. Serv para Jong. Capitol show. dabene의 심장. says iht task. 모르잖. 이 금방에 못 들어야지 이 금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들어오면 그렇죠 그럼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해야지 볼이 여기를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못 들어오게 내가 정해놓고 빨리 정해내야지 딱 펴놓고 이 정도 거리를 내가 볼이 내 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 위치에서 부시를 던져내야지 다시 이 위치 여기에서 이만큼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볼이 여기서 맞아야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여기서 여기 오기 전에 들었다가 여기 오기 전에 던져야 되잖아 던져 또 던져 또 거리 봐 던져 또 빨리 던져 던져야지 던져야죠 던져야죠 또 봐 늦었잖아 팔이 펴지는 거리가 본인이 최고 실수 있는 거리야 또 더 지금 같은 경우도 꼴칠 때 이렇게 보고 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보고 쳐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치니까 이렇게 가니까 아니야 제가 원하는 이렇게 보고 가야 돼 내가 저기를 쳐야 되잖아 네 그럼 저기를 보고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잖아 이렇게 보고 치는 쪽으로 빠진 거지 그래서 맞는 거지 더 더 저기를 봐봐 저기는 어디요? 더 저기를 봐봐 저기는 어디요? 저기 카메라 있잖아 저쪽에 빨간 옷 저기를 봐봐 저기를 보고 저기로 보고 나가 저기를 보고 나가 더 걸이봐 걸이봐 예 걸이 봐 빨리 예 거리 봐 걸이 봐 예 거리 봐봐 던져야지 또 봐 늦었잖아 던져야지 봐봐 던져야지 또 봐 늦었잖아 던져야지 던져야지 예 던져야지 던져 안 맞을 것 같잖아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멈춰버리잖아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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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멈춰 이 거리를 모른다는 소리야 내가 팔을 던져서 나가는 거리를 정확히 모르잖아 그 거리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덜 뛰면서 낙기를 던져줘 좀더 스톱 오른발 오른발 딱 집어넣어 앞을 쭉 펴 좀더 앞을 더 그 정도 뒤로 빼봐 어깨 빼봐 스매싱이라고 생각하고 스매싱 힘 좋아 안줘 주지 말라 했잖아 좀 더 푸쉬가 뒤에 있어 뒤에서부터 낙기를 천천히 갔잖아 낙기 뒤에서부터 힘 빼 그러니까 스윙 자체를 최대한 편하게 던져야 돼 힘 빼고 더 맞을 거야 거리 봐봐 맞을 거야 더 빠져야지 어깨가 뒤로 더 빠지고 천천히 지금 빨랐잖아 빠르니까 어떻게 돼 힘이 어깨가 내려와 있고 딱히 내려와 있고 이런 식으로 긁잖아 볼에다가 탕 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리 봐 또 봐 스윙이 있어 급하니까 막 막 맞추려고 하잖아 스윙을 생각해 봐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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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백싱이 필요해야 돼 황심 백싱 필요하고 그지 힘 빼고 백싱 필요하고 백싱 필요하고 그지 백싱 필요하고 백싱 필요하고 그지 자 따질 때 대기 지금도 빨랐잖아 쫓아가잖아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 내가 원하는 위치는 푸시가 됐든 스매싱이 됐든 드롭이 됐든 덮어야 돼 아 영광입니다 마지막 레슨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